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본거 쭉 이렇게 한번 복습 겸 복습 겸 한번 이렇게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보시고 훑어보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우리가 다 했던 내용들인데 확인학습이라고 생각하시고 확인학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짧은 시간 내에 복습을 한다는 의미로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1장이죠. 1편 우리가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파트 1. 도로교통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거의 뭐 열 문제가 여기서 다 나온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뒤에 뭐 교통사고차 생리법이나 자동차관리법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긴 있지만 실제 출제가 되는 건 띄엄띄엄이고요. 대부분 다 도로교통법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챕터 1 총칙이죠. 총칙은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라고 했죠. 상급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상급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각종의 개념들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등장하죠. 제 앞에 오시면 이제 총칙에 트리노트가 쭉 나와 있으니까 트리노트는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앞에 한번 보시고 아무런지 그 내용에는 목적, 정의죠. 정의 중에서는 도로, 각종 도로, 주요의 선이죠. 선에 보니까 차도, 차로, 차선. 이 세 가지 개념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에 곧잘 등장을 했었죠. 그리고 도로의 주요 구역. 구역은 또 횡단보도와 안전지대. 횡단보도는 보행자. 안전지대는 보행자 플러스 차마.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신호기 안전표지. 누가 설치권장가가 뒤에 나오고요. 제일 중요한 건 거기서 긴급자동차죠.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전 구역에 걸쳐서 특별 취급을 받죠. 특별 취급을 받는데 그래서 그 긴급자동차에 해당되는 게 뭔가. 그런데 이것도 시험에 따라서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등장하죠. 본래 긴급자동차. 소구혈, 경군수교경. 두 문자로 제가 뽑았죠. 그다음에 지정. 그래서 지방경찰청장. 신청에 의해서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에 의해서 긴급자동차가 되는 것. 전전전 도미노. 이렇게 두 문자로 뽑았죠. 그리고 간주되는 차는 유도되는. 군에 의해서 유도되는. 유도되는. 그리고 생명위급 혈액운송차량.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눠서. 그냥 긴급자동차에서 나오긴 하지만 세 가지 범주에 나눠서 구분해서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경우도 곧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됐고요. 그다음에 주차정차. 거기도 개념 나오죠. 주차정차의 기준이 되는 시점. 그렇게 되는 거죠. 초보 운전자는 운전 면허증 취득한 지 몇 년 됐는가. 2년이었죠. 그리고 서행과 일시정지 비교하는 것. 서행장 소일시정지 비교하는 게 뒤에 나오죠. 앞지르기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그 정의 파트에서 시험 문제에 잘 등장하는 거죠. 기타에 있는 것은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것이 좋았고요. 모범 운전자가 한 번씩 언급이 되긴 하죠. 모범 운전자. 역시 또 2년이었죠. 초보 운전자, 모범 운전자. 숫자 우리가 둘 다 2년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 그렇게 했던 적이 있고요. 신호기, 교통안전시설하고 신호기, 교통안전시설은 신호기하고 안전표지를 합쳐서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하는데 시장 등이 설치자가 된다라고 했던 것. 교통안전시설, 신호의 종류 순서인데 이건 우리가 운전할 때는 늘 접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시험 문제에는 또 거의 잘 등장을 하지는 않는 그런 영역이죠. 그렇게 기억해서 보시고.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신호 지시에 따라야 되겠죠.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수신호하고 신호기의 신호가 서로 배치될 때는 뭐가 우선이다? 수신호가 우선이다. 경찰 공무원의 지시죠. 그러니까 등의 지시죠. 그렇게 되고. 모범 운전자, 연합 배경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았고요. 통행의 금지, 밑지 안되고 또 뒤에 언급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총칙 파트의 트리노트를 통해서 대충 한 번 쭉 훑어보는 거죠. 물론 더 자세한 것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데 책에 그렇게 정리되어 있죠. 책 포맷을 그렇게 맞죠. 앞에 트리노트로 한번 눈으로 보시고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시고 그래서 본문도 제가 중요한 건 다 밑줄 그리고 볼드체 처리해 둔 것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하실 때? 복습하실 때 좀 더 신속하게 빨리 보시라고는 지지로 해야 된 거죠. 책 포맷을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적. 목적은 위험 장애 방지인데 가장 핵심 키워드는 안전이죠. 결국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할 때 상당히 위험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인데 그 중에 핵심 키워드는 안전이 되겠죠. 안전.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용어의 정의는 도로. 그런데 도로법상의 도로, 유로도로, 농어촌도로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제공된 장소. 이게 우리가 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도로에서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크게 나올 만한 내용이 있는 건 잘 아니고요. 각종 도로도 용어 자체에 이미 기본 사안들이 다 들어있죠. 자동차만, 고속도로는 고속 운행에만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 그리고 보행자 정리는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도로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각종 도로도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로의 주요선이죠. 주요선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연상이 되기 좋도록 도로교통법 도로니까 앞에다 차자를 붙여놓으면 차도, 차로 그러니까 차도가 차로보다 상위 개념이죠. 차도, 그럼 차도는 뭐하고 비교되는 거다? 차도는 보도죠. 보도. 우리가 보통 인도, 사람이 다니는 데에서 인도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관행적으로 쓰는 표현이지만 도로교통법에서 공식적인 명칭은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 우리가 보도라고 이야기하죠. 보도. 그럼 차가 다니는 도로, 차도,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 보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 차도 안에 차로가 있죠. 차로. 차로는 우리가 키워드가 한 줄로죠. 한 줄로. 한 줄로 하는 게 이게 키워드가 되는 것이겠죠. 한 줄로. 한 줄로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되어있는 것. 그리고 차로하고 차로를 구분하는 게 뭐였습니까? 차선이죠. 그래서 보통 1차선, 2차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1차로, 2차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헷갈리기 쉬울 때는 도로 해놓고 차도, 차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고 물론 중앙선은 황색, 실선, 점선으로 되어있다.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없죠. 그래서 차도는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도로. 중앙선은 황색, 실선, 황색인데 그렇죠. 그렇게 되어있죠. 그렇게 되고. 가변차로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고 차로는, 차로는 뭐입니까? 차가, 한 차마가 한 줄로 도로에 정해진. 키워드는 한 줄로가 되겠죠.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것이고 차선은 차로하고 차로를 구분하는 선. 여기 우리가 차선이라고 이야기했죠. 차선. 그리고 노면, 전차, 전용료. 이거는 현재 법이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도입이 되어있지만 시행시점은 내년 2019년도 3월 28일이기 때문에 올해 시험, 하반기 시험에서는 노면, 차로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출제가 되기 힘든 부분이겠고요. 다음은 내년까지 대비해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 대비하시는 분들은 그걸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그래서 주요선에서는 차도, 차로, 차선. 이 세 가지 개념을 꼭 구분하셔야 되고요. 도로의 주요 구역, 주요 구역은 거기에 보니까 자전거 횡단도, 보도, 보행에는 용어들 있죠. 길 가장자리 구역을 좀 기억하셔도 보셔야 되겠죠. 길 가장자리 구역은 차도하고 보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죠. 구분되지 않는 도로를 전전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하는 가장자리, 길 가장자리 쪽에 있는 도로여야 되겠죠. 횡단보도하고 안전지대는 아까 트리노트에서 잠시 설명을 해드렸지만 횡단보도는 보행자고요. 안전지대는 보행자 플러스 몇 가지? 차마의 안전까지죠. 횡단보도는 보행자, 횡단. 그 다음에 안전지대는 보행자 플러스 차마죠? 까지 합쳐가지고 있는 법이다. 그 개념들 보시고. 길 가장자리 구역에 대한 개념은 시험 문제에서 곧잘 등장을 했던 거죠. 횡단보도하고 안전지대는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키워드라는 것은 보행자, 보행자 플러스 차마. 그렇게 또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신호기 및 안전표지죠. 합쳐서 이거 우리가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표현하죠.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설치권자, 이거 나중에 뒤에서 나오죠. 시장 등이 설치권자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걸 또 잘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 차의 종류죠. 차의 종류. 차의 종류는 우리가 차의 종류도 우리가 차마가 가장 광범위한 개념이죠. 그럼 차와 우마가 되겠죠. 차와 우마, 차마가 가장 광범위한 개념이 되겠고. 그럼 차 안에는 다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차에 들어간다 그랬죠.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에는 차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기 때문에 자전거는 차, 도로 운행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그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보니까 시험을 우리가 5번에 있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사람이나 가축의 힘으로 또는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그래서 인력그라든지 우마차 이런 것들이죠. 마차 이런 것들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는 거죠. 그 다음 차가 아닌 것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우리가 이제 전차죠. 전차나 노면 전차는 도로교통법의 차에 보면 우리가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노면 전차는 별도로 개념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도로교통법상 차량을 봤죠. 그런데 모노레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기차는 도로교통법상 차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유모차나 행정안전보룡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우리가 하는 말인지 휠체어죠.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가 되겠죠.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트 이런 것들은 차가 아니라 오히려 보행자로 취급이 된다. 그거죠. 우마는 됐고요. 그 다음에 노면 전차는 역시 마찬가지로 2009년, 2019년 3월 28일부터 내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다. 됐고요. 그럼 그중에 자동차가 먼저 나죠. 철길이나 가슬된 선을 사용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자동차. 그럼 이제 자동차 관리법에 있는 다음의 자동차가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도로고통법에는 그냥 이런 말이죠. 승용자동차, 성압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룬자동차. 승용, 성압은 사람이죠. 화물자동차는 물건이죠. 특수자동차는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거죠. 이룬자동차는 두 바퀴, 우리가 오토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승용과 성압에 대한 기준이 도로고통법에 놓고 자동차관리법에 있는 거죠. 그걸 제가 옮겨놨죠. 기준은 10인과 11인이라고 했죠. 화물자동차, 화물운송. 그리고 특수자동차는 우리가 견인, 군환작업. 우리가 과거에 트레일러 레크라고 했죠. 끌고 가는 건 트레일러, 그 다음에 군환은 레크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1인, 2인, 이룬자동차죠. 그래서 그 다섯 가지가 자동차. 건설기계도 버튼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 청공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건설기계의 개념, 종류 이걸 실제 도로고통법에서 시험 문제 물어보는 적은 거의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쳐서 기억을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원동기장치장치, 이건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죠. 우리가 이룬자동차하고 원동기장치장치, 우리가 일상상에서는 둘 다 오토바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오토바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기준은 배기장기 기준이죠. 배기장. 125 이 숫자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125cc 이하는 원동기장치장치. 이것을 초과하면 이룬자동차. 결정적인 차이는 면허가 다르죠. 뒤에서 면허 체계도 보고 왔지만 이룬자동차는 이종소형 면허가 있어야 되죠. 유일하게 이종소형 면허만으로 몰 수 있죠. 그 다음은 원동기장치장치장거는 원동기면허. 모든 면허는 원동기는 또 다 몰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자전거. 자전거는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인데요. 보시고. 자동차 등은 자동차 플러스 원동기장치장치장거죠. 자전거만 제외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 나이를 우리가 세 가지가 나왔었죠. 우리가 뭐 뭐 뭐. 6, 13, 65 세 가지죠. 이기는 영유아죠. 영유아. 6세 미만이죠. 13세 미만은 어린이죠. 그리고 65세는 이상이죠. 노인이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교통약자들이죠. 교통약자들. 이 숫자. 6세 미만. 13세 미만. 위에 것은 미만이고. 미만이니까 제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6세 이상과 초과하는 것도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6세 미만. 13세 미만. 그리고 65세 이상. 이 교통약자들이죠. 어린이 통학버스는 우리가 또 잊을 만하면 뭡니까. 사고들이 막 자꾸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시사성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연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정리해서 보시고. 그러면 어린이 통학버스가 이제 만들어진 것은 초등학교, 특수학교. 그리고 어린이 유치원이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그리고 학원, 체육시설. 우리가 태권도 학원이 보통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되는 기관들인데. 나중에 또 어린이 통학버스도 뒤에 가서 보시면. 특별 보호를 받는 부분이 있죠. 특별 보호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잘 고려서 보시면 좋겠다. 됐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개념이 됐고요. 다음 페이지, 6페이지. 긴급자동차. 이건 아주 중요하죠. 긴급자동차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긴급자동차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긴급자동차는 우리가 도로교통법에서 곳곳에서 중요하게 특별 취급받기 때문에 중요한데. 세 가지로 나누었죠. 본래 긴급자동차. 그리고 지정.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죠. 신청해서 지정되는 것. 간주되는 건데. 실제 조문은 상당히 길게. 어떻게 보면 수험생 입장에 볼 때는 조금 산만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제가 보기 좋게. 본래 긴급자동차는 소구혈.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소방차, 구급차, 혈액운송차량. 그리고 경군수교경이죠. 경군수교경인데 경군수교경 이 다섯 가지는 공무원 중에서 좀 많은 공무원들. 우리가 좀 험한 업무들이죠. 3D라고 이야기하는 험한 업무죠. 경, 경찰, 군, 군용이죠. 그리고 수, 수사기관이죠. 교, 교정. 그리고 마지막 경은 경호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위험직종, 3D업종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차량. 이거는 긴급자동차로 본래 긴급자동차가 되겠죠. 그리고 지정은 전전전 도미노죠. 전전순서는 약간 다르지만 우리가 입에 좀 익도록 하기 위해서 전, 전기죠. 전, 전기, 전, 전신, 전, 전파, 금, 시험으로 되는 거죠. 일종의 자금용, 응급자금용 차량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전기, 가스, 그 밖의 공익사업이죠. 그리고 도미노, 도, 도로, 자금용이죠. 민방이죠. 우, 긴급우편물. 그래서 전기, 전화, 전신, 전화, 그리고 우리가 전파, 감시업무 이런 것들이 전전전 도미노. 그리고 관주되는 것은 유도, 유도죠. 유도되는이죠. 유도되는. 경에 의해서 유도되는. 그 다음에 군에 의해서 유도되는. 유도되는 차량. 그리고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운송하는 것. 그 다음에 역시 혈액 운송이죠. 혈액 운송 관련이. 위급한 상황에서 혈액 운송을 하는 것. 이건 긴급자동차로 관주되는 거죠. 그래서 수혈에 의한 혈액을 운송 중이자. 그렇게 총 세 가지 범주를 나누고 이렇게 두 문자로 뽑았죠. 그래서 이거는 두 문자로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기억하기 좋을 것이다. 그거죠. 그거 좀 말씀드렸고.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은 통상의 긴급자동차. 다음은 긴급인데 경호 업무용 긴급자동차로 관주되는 차. 이런 것들은 전조등, 비상표시 등을 키우고. 그런데 통상의 긴급자동차인데 무슨 수험은 동그라미 3번이죠. 속도 위반 자동차. 속도 위반 단속하는 자동차나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죠.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이것은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는 점. 그것도 잘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긴급자동차의 경우는 기회의 면염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서 봐 두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주차 및 정차죠. 이것도 개념 정의로 시험지 아주 잘 나오죠. 주차 정차. 기준은 몇 분? 5분이 되겠죠. 5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주차는 차를 계속해서 정지죠. 계속해서 정지. 또는 운전자가 차에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이게 우리가 주차고요.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게 또 시험지에 아주 잘 나오는 단골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써 주차 외의 정지 상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우리가 정차라고 하고요. 운전 개념. 초보 운전자는 2년이나 숫자 기억하면 되겠죠. 서행과 일시정지. 서행은 느린 속도죠. 일시정지는 용어가 들어있죠. 일시적으로 완전정지죠. 그러니까 위에 계속해서 정지는 주차고요. 일시적으로 완전정지는 일시정지죠. 그리고 앞지르기. 옆을 지나서 그 차 앞으로 가는데 앞지르기 개념을 우리가 시험 문제에 물어보거나 그래도 틀리게 나올 가능성은 없죠. 그럼 여기서 수험학적으로 주의할 것은 두 가지. 주차하고 정차. 이게 특히 5분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초보 운전자는 2년이라는 숫자. 그렇게 되겠죠. 면허증 받은 날입니다. 운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면허증을 받은 날부터 2년. 그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서행과 일시정지는 나중에 뒤에 가서 보시면 서행장소, 일시정지장소하고 비교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앞에 총론 부분에 있는 각종 개념들은 기억해서 보시고 밑에 기타, 자동차 운전하고는 나올 일은 거의 잘 없고요. 모범 운전자 2년이라는 숫자죠. 모범 운전자. 무사고 운전, 유공 운전자 표정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거나 없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특별히 시장한 사람. 봉사활동이 있는 사람이죠. 모범 운전자는 나중에 뒤에 보시면 경찰 공무원의 지시하고 동급이었죠.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점을 또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개념들 됐고 그 다음 신호기 등의 설치 누가 권한자인지 이런 것들은 늘 기분적으로 기억하셔야겠죠. 신호기 설치권자는 시장 등이 설치관리자가 되겠다. 시장 등 그 밑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가 되겠죠. 경상남도 같으면 경상남도 도지사가 신호 등을 설치권자가 아니라 창원시장, 하만군수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김해시장, 진주시장이 되겠다. 설치권에서 그걸 통치해서 시장 등이라고 표현하죠. 설치권자는 시장 등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설치관리사용 이런 것들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내용들 거기서는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주로 그 부분도 있죠. 물론 유로도로 같으면 우리가 최근에 민간인이 민자유치에서 만든 도로 관리는 그 민간회사, 주식회사에서 처리하니까 거기에 신호 등은 유로도로 관리자가 신호 등을 설치하는 설치권자로 교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되었고요. 그 밑에 원상에 보이는 것들은 기술. 그럼 일단 신호 등은 설치권자가 누구인가. 그걸 기억해서 봐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되고요. 안전 종류 이것도 뭐 특별히 신호 등 우리가 그게 표시하는 의미가 뭔가 이건 상당히 많은 페이지에 두 페이지에서 촘촘하게 있긴 하지만 그건 출제는 거의 잘 되지 않죠. 다음은 이제 굳이 봐야 된다면 우리가 뭐야. 그 황색 등. 9페이지죠. 황색의 등하. 이런 정지선 직전에 있을 때는 진입하면 안 되고 일단 진입이 일부라도 진입했으면 빨리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나가라. 이게 황색 등하죠. 그리고 특이한 건 황색 등하의 전멸등이죠. 황색 등하의 전멸등과 적색 등하의 전멸등의 차이는 황색 등하는 적색 등하는 서야 되겠죠. 선 다음에 살펴보고 가야 되겠죠. 일시정지죠. 일시정지를 해야 되고요. 반면 황색 등하는 그냥 주의만 하면 되는 거죠. 주의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가 있더라. 그렇게 또 정리를 해서 봐주시면 되겠죠. 일단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화살표 사각형 등하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사실 이 신호기가 표시하는 종류 자체가 전체적으로 출제 가능성은 그닥 높지는 않죠. 굳이 주의를 해야 된다면 황색 등하 그리고 전멸등, 황색 전멸등, 적색 전멸등이 어떤 점에서 비교가 되냐고 비교되는 포인트를 한번 보시라는 차원에서 보면 되겠죠. 됐고요. 다음에 배열 순서, 신호 순서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지는 거의 잘 없고요. 신호등의 성능이죠. 이거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낮에는 150미터죠. 그리고 각도는 발상각도 사방으로 45도죠. 11페이지 밑에 보시면 150미터 앞쪽 발상각도는 45도. 이 두 가지 숫자를 잘 기억해서 보시고 태양광선 표시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건 당연한 거죠.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12페이지죠. 안전표지의 종류. 주, 규, 지, 번호, 주. 이거 다섯 가지는 우리가 역시 용어 자체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본 개념이 되어있죠. 다만 이제 주의는 위험하니까 주의하시라. 위험이 키워드죠. 그래서 도로 상태가 위험하다. 위험물이 있을 때 위험한 물건은 주의하세요. 주의 표지가 되겠죠. 그리고 규, 규제 표지인데 규제 표지에는 금지가 있죠. 제한금지 등의 규제. 그리고 지시는 지시죠. 보조 표지는 주규, 진덱을 보충하는 거죠. 주기능을 보충하는 것. 그리고 노면 표시는 노면의 기호나 문자 선으로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좀 오래된 문제이긴 하지만 보건된 문제이긴 하지만 금지 표지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금지는 규제 표지에 들어가지 금지 표지는 아니죠. 그래서 주교, 지번호, 주규, 지번호 이렇게 두 문자로 뽑았고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입에 계속 익히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주, 규, 지번호. 그리고 주의 표지는 위험이라는 말을 키워드. 그리고 규제 표지는 규제. 금지 표지라는 개념은 없죠. 금지 표지에 해당된 것은 우리가 공식적인 명칭은 규제 표지. 그래서 박스 밑에 주의 있죠. 금지 표지는 안전 표지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다라는 점. 그 점을 또 잘 감안해서 보시라. 그리고 지시, 보조, 노면 표지는 각각의 개념들이 또 다 들어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다. 무인교통단속력은 이거 보시면 됐고요. 안전 표지의 종류에도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칠 때는 표지판 이게 뭘 의미하는가. 시험 문제에 곧잘 필수적으로 등장하죠. 운전직 시험 문제는 보건 문제를 보면 과거에 2000년대 중반에 보건 문제이긴 하지만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 적은 있지만 우리 운전직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출제는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쭉 보시고 그게 주, 규, 지, 보, 노, 순서대로 쭉 나있죠. 그런데 이 안전 표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시험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운전하면서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서 한번 봐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이거는 개관에 보니까 일단 안전시설 신호기나 신호기 또는 신호기하고 그 다음에 안전 표지죠. 이걸 합쳐서 교통안전시설인데 거기에 있는 신호지시는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국가경찰공원, 의무공찰, 자치경찰공원이죠. 그리고 이제 경찰보조자 시험은 그 밑에 세 번째 칸에는 경찰보조자가 중요하죠. 경찰보조자. 그럼 경찰보조자는 모범운전자가 거기에 들어가죠. 그리고 군에서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 이동하는 유단 헌병. 군 헌병이죠. 그리고 3번이 최근에 추가되어 들어갔죠. 유도하는 소방공원. 긴급출동하는데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이죠.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경찰 보조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경찰 보조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찰 보조자는 누구? 위에 있는 경찰관의 지시하고 동급이라고 했죠. 경찰관의 지시하고는 동급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안 따르면 안 따르면 뭐가 됩니까? 안 따르면 신호지시반으로 벌점시보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경찰 보조자가 마침 딱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내기 딱 좋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 게 또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지시의 우선순위죠. 수신호가 우선순위죠. 보통 수신호라는 말을 관행적으로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관행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교통안전시설 신호기 표시와 수신호가 서로 다를 때는 경찰 공문 등에는 누가 들어간다고 했죠. 경찰 보조자도 들어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 공문 등의 신호지시에 따라야 된다. 그걸 또 기억해서 보셔야겠죠. 다음 6번 모범운전자연합회. 그건 참고해서 보시면 됐고요. 오른쪽에 통행의 검지 및 자한도. 이건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인데 제가 제목으로 뽑아놓은 거 있었죠. 지방경찰청장은 구간을 정하여 경찰서장은 우선. 그리고 1선에 있는 경찰 공문은 긴급 상황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 구간을 정하여 우선. 긴급 각각의 도로에서 안전을, 교통사원 어떤가 하면 현장 정리를 해야 되겠죠. 긴급 상황일 때는 경찰 공무원이, 경찰서장은 우선 어떤 조치를 취하고 협의.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은 미리 여러 구간을 정해놓고 통행을 제한한 다음에, 금지 및 제한한 다음에 도로괄칭의 통보. 그런 것들이 세 가지겠죠. 그리고 또 6조, 7조에 있는, 6조에 있는 조항을 해둔 부분이니까 같이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도로교통법 총칙인데 총칙 파트는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포인트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찬찬히 꼼꼼히 보셔야 되고요. 기출 및 핵심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 복습을 하시면서 우리가 봤던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1편의 1장, 1장에 있는 총칙 파트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행자의 통행방법, 챕터2. 이 부분은 출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낮죠? 학급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몇몇 가지 중요한, 횡단보도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연령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을 하죠. 횡단보도, 그리고 연령, 어린이, 그 다음에 영유아 어린이, 그리고 노인. 연령 이야기,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지만 그 연령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이야기, 그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죠. 그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보행자의 통행, 보시면 되고 행렬 등의 통행도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29페이지에 보시면 도로 횡단이죠. 횡단보도의 설치죠. 횡단보도의 설치는 지방경찰청장이 권한이 되겠죠. 횡단보도는 지방경찰청. 구역은 과거에는 몇 미터? 과거에는 200미터만 기억하시면 됐는데 그런데 최근에 법이 개정됐고 두 가지로 나눴죠. 100미터와 200미터. 그래서 횡단보도 설치 중에는 시행규칙이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집산도로, 국지도로는 100미터. 그 외에는 200미터가 됐죠. 집산도로, 국지도로는 그 밑에 보니까 집산도로, 다른 도로부터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로탈이라든지 사거리이라든지 이런 데가 집산도로가 되겠죠. 그게 됐고요. 그리고 국지도로, 주택지, 상업지 따위에서 직접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이런 경우는 횡단보도를 좀 더 가깝게. 그래서 100미터 단위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200미터로 획일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으나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100미터, 200미터로 두 가지로 이원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점을 고려해서 보시고. 횡단보도는 일단 중요한 건 설치권자가 누구인가. 그거를 기억해서 봐두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기준에 있는 100미터, 200미터, 범용에서는 우리가 늘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숫자들이 늘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뒤에 보행자의 횡단.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제목들 중심으로 한번 쭉 살펴서 보시면 되고요. 어린이 보호죠. 어린이는 일단 뭘 기억하십니까? 나이를 기억하십니까? 아까 63, 63 그리고 노인 65죠. 63, 노인 65. 이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또 되어 있으니까 고려해서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30페이지, 31페이지는 63 그리고 65세.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다. 됐고요. 뒤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권자죠. 32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장 등이 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 시속 몇 킬로? 30킬로미터죠. 제한속도 30킬로미터 이내. 그걸 꼭 잘 기억해서 봐두셔야 돼요. 제한속도 30킬로미터 이내. 이걸 꼭 잘 기억해서 봐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벌점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하죠. 왜 했습니까? 88이죠. 오전 8시, 오후 8시. 그 안에 속도위반했다. 따불이죠. 속도위반했다. 따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지역은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두 가지. 지정권자가 누구인가? 시장 등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한속도 30킬로. 그걸 두 가지를 잘 기억해서 봐두시면 되겠다. 됐고요.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도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같은 레벨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 등이 지정권자이고.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하나 더 숫자를 기억하시는 게 몇 미터? 주출입문을 기준으로 몇 미터? 주출입문으로 300미터. 경우에 따라서는 500미터까지 확대될 수 있죠. 33페이지에 보시면 300미터, 500미터. 이 숫자들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런데 어쨌든 이 두 번째에 있는 보행자의 통행방법은 도로교통법에서 그렇게 출제의 비중이 높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응급해드렸던 부분들이죠. 그는 걸 중심으로 잘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챕터 3, 참하의 통행방법. 이건 아주 중요하다. 특상급이 되겠죠. 최상급의 문제가 되겠다. 시험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서 다 나오죠. 시험에 따라서는 열 문제가 거의 다 이 부분에서 등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 양도 많기 때문에 트리노트가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참하의 통행방법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참하의 통행방법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그래서 참하의 통행방법 관련되는 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트리노트를 네 가지로 만들었다. 각각의 경우가 다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각각의 부분이 다 중요한 부분이 되니까. 이거는 트리노트 보는 대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트리노트는 복습하실 때 여러분들은 꼭 한번 봐 두셔야 됩니다. 봐 두셔야 되는 부분인데 참하의 통행방법, 141페이지죠. 41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참하의 통행, 차도로 통행하죠. 원칙적으로 차도로 통행합니다. 그나마 예외적으로 보도 횡단이 가능한 경우는 보도, 주유소 들어가거나 건물의 주차장에 들어갈 때가 되겠죠. 대신 서야 됩니다. 보도를 횡단할 때는 일시정지, 개념에서 해야 되겠죠. 일시정지하는 개념을 꼭 기억을 해서 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차는 도로의 우측 부분 통행이 원칙이지만 좌측 부분 통행 가능한 경우가 고메트에 예외를 잘 기억하시라고 했죠. 두 문자 뽑았던 거 기억납니까? 일, 타, 압, 폭, 비죠. 일, 일방통행. 타, 파손. 그리고 폭이 협소한데 이거는 숫자 6미터도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리고 다시 가나다, 예외 사안들이 있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잘 기억. 그리고 앞, 폭, 폭이 충분한, 아, 앞지르기죠. 앞지르기죠. 그 다음에 폭, 폭이 협소한 경우죠. 그리고 가파른 비탈길이죠. 비탈길에 구부러진 거. 이 경우는 중앙 또는 좌측 통행이 가능한 경우인데 시험 문제는 예외가 잘 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 잘 기억하시라고 했어보시고. 기타 의무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자전거의 통행 방법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2페이지죠. 자전거의 통행 방법 우리가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직 시험에서 자전거 통행 방법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내거나 그럴 가능성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이죠. 차로의 설치권자. 역시 지방경찰청장이죠. 지방경찰청장. 차로는 오면 표시로 하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시험은 세 번째 칸에 있는 뭐. 차로의 설치하면 안 되는 거 뭐였습니까. 횡교철 두 문자 기억나십니까. 43페이지. 횡교철. 횡단보도. 교, 교차로, 철. 철길 건널목. 이 세 가지는 차로를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가 되겠죠. 횡교철. 아 그리고 위에 추가하면 너비죠. 차로의 너비는 기본적으로 몇 미터? 3미터. 좌회전 차로는 조금 좁게 할 수 있는데 2.75죠. 275cm. 이 숫자까지도 기억. 차로 설치하면 안 되는 경우 횡교철. 그렇게 되죠.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차로의 통행차의 기준. 이거는 최근에 법의 개정이 있었죠. 6월 19일이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하게 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단순화시켰다 했죠. 그래서 오른쪽 차로, 왼쪽 차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왼쪽 차로는 뭐입니까? 승용차하고 중소형 성압차. 오른쪽 차로죠. 그럼 우리가 짝수면은. 일단 차로가 하나면 차로 구분의 의미가 있고요. 둘 이상일 때는 왼쪽은 뭐하고 승용차, 중소형 성압차. 기억력까지 포함하는 거죠. 오른쪽은 나머지다. 아주 단순해졌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뭐였습니까? 고속도로는 일단 1차로는 다 뭐라고 했죠? 앞지르기 차로, 추월 차로이기 때문에 그거 빼고 숫자 계산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가 2차로다. 그러면 1차로는 앞자르기, 나머지는 다 2차로. 3차로다 그러면 1차로는 뭐입니까? 앞지르기 차로고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고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하죠. 다만 홀수일 때는 어떻게 한다? 홀수일 때는 가운데 있는 것은 뭐입니까? 오른쪽 차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된 법에 한다면 누구? 화물차나 특수차 같은 경우는 좀 더 고속도로 운행하는 게 좀 더 유리해진 것이죠. 그렇게 과거에는 뭐입니까? 트레이너,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박스할 때는 4차로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3차로는 앞지르기 할 때만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3차로도 주행차로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 차량 운전자한테는 유리하게 바뀐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3차로일 때 4차로일 때 구분해가지고 막 나눴으는데 오히려 수험학적으로는 더 수월해졌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고속도로 같은 게 요즘 뭐 현실적으로 지정체가 심하죠. 그래서 시속 몇 킬로? 80킬로 이하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 이때는 앞지르기 차로 개념이 뭐입니까? 앞지르기도 주행을 할 수 있는 거로 법이 개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에 차이가 있는데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출제를 하려면 지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수험생 입장에서는 출제 가능성은 조금 더 낮아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또 개정됐기 때문에 출제하는 사람이 바로 되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잘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밑에 뭐 비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뭐 느린 속도로 진행할 때는 우리가 통행하던 차로에서 오른쪽으로 양보 운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 흐름이 된 것들을 감안하기 때문에 양보 운전은 표현은 없지만 통행하던 차로에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라는 것은 이제 양보 운전이 되겠죠. 그리고 차로의 순위는 중앙선부터 1차로다.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차로의 통행 방법, 거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차로, 이런 것들은 제목들 빨리 보시면 된다. 그렇죠? 뭡니까? 차의 너비가 차로의 너비보다 넓을 때는 원칙적으로 아까 차로는 기본적으로 3미터 이상인데 그것보다 폭이 더 넓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운행 금지. 다만 예외적으로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죠. 뭐 그렇게 되니까 그것대로 또 한 번 봐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진로변경금지구에서는 금지. 이것도 특별히 한 건 없습니다. 됐고요. 자, 다음 페이지. 전용차로죠. 전용차로의 설치, 이건 중요하다겠죠. 전용차로는 설치권자, 시장 등이 전용차로입니다. 물론 이제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하고 협의를 하기는 하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용차로는 그 밑에 있는 큰 2번 차의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일단 보통 전용차로 하면 버스 전용차로가 되겠지요. 버스 전용차로가 되겠는데 버스 전용차로가 되겠는데 고속도로죠. 고속도로. 그럼 고속도로의 경우는 고속도로의 경우는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일단 고속도로의 전용차로는 몇 인성 이상이다? 일단 구인성 이상이라는 게 가장 기본 전제가 되겠죠. 구인성 이상이 되겠지요. 구인성은 우리가 10인성까지가 성용차 중에 있어서는 구인성 10인성이죠. 그리고 성합자동차 같은 경우는 뭡니까? 11인성 이상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구인성 이상인데 다시 두 가지로 쪼개죠. 성용자동차하고 뭐하고? 성합자동차로 쪼갠 다음에 성용자동차는 몇 명 이상? 6인 이상이 성차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6인 이상이 성차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합자동차는 다시 두 구역을 나누죠. 11인에서 12인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이상? 6인 이상이 성차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6인 이상이 성차를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13인성부터는 뭐입니까? 일단은 성차인원의 제한이 없이 뭐하면 됩니까? 운전자 한 명만 타고 있어도 버스정차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여러분들이 또... 그러니까 이것도 조문을 그냥 그렇게 읽는 것보다는 이 트리노트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두시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오면 바로 문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반면 이제 고속도로 외죠. 고속도로 외의 경우에는 숫자. 일단 36인승 이상이죠. 36인승 이상이 우리가 하는 말은 대형 성합자동차였죠. 대형 성합자동차의 경우 고속도로의 경우죠. 대형 성합자동차의 경우. 36인승 미만일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사업용이죠. 사업용이니까 대형 성합자동차가 되겠죠. 대형 성합자동차. 그리고 사업용이죠. 사업용이니까 36인승 미만일 때는 사업용이니까 마을버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죠. 어린이 통학버스는 특별칙을 받죠. 어린이 통학버스. 그런데 통학 어린이 말고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들 또는 통금버스는 뭡니까? 통금버스도 가능하죠. 통금버스는 몇 명? 16인승 이상이 통금버스죠. 통금동학용 버스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국제행사죠. 이런 키워드들 바로 잡으십니다. 국제행사 같은 경우는 인원에 상관없이 버스 정체로 갈 수 있죠. 그리고 25인승 우리가 뭐였습니까? 외국인 관광객이죠. 외국인 관광.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것들. 이렇게 또 기타로 묶었죠. 그래서 이 고속도로 외에는 이런 숫자들. 그러니까 숫자들을 딱 정리해서 조문은 앞에 도로교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어쩌고 몇 항의 근간 이렇게 했는데 그런 군더더기는 다 떼어버리고 그 중 핵심 키워드만 딱 잡아서 기억을 해두시면 훨씬 더 보기 수월하다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시험은 여기 주로 많이 나왔죠. 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를 통해 여기 주로 많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기억해서 이것저것 군더더기 다 떼어버리고 그래서 36인승 이상의 대형 성압자동차. 이거는 꼭 사업용일 필요 없죠. 그리고 36인승 미만일 때는 사업용 성압자동차. 대표적인 게 마을버스 생각하시면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어린이 말고 통근 통학차인데 16인승 국제행사용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있는 게 25인승이죠. 그래서 그렇게 숫자들을 기억해서 보시고 밑에 다인승 전용차로는 3인승 숫자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건 시험 문제는 그렇게 흔히 빈번하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죠. 됐고요. 자전거 전용차로는 자전거가 되겠죠. 그렇게 됐고요.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를 통해서 있는 차. 이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기억해서 보시고. 다만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전용차로 외의 경우에 있는 거.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그리고 버스 전용차로인데 택시가 승객을 승하차 시켜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거. 가능하죠. 택시. 그리고 도로가 파손되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버스 전용차로를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는 가능하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기억해서 보시고. 자전거 횡단로. 자전거 관련되는 것은 시험 문제는 거의 잘 나오지 않죠. 참고해서 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노면 차로 전용료. 이거는 이제 법이 현재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시행시점이 2019년도 3월 28일인 관계로 이것도 하반기 시험에서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내년 대비한다면 한 번 정도 봐두셔야 되겠다. 됐죠. 그래서 5가지가 설명이 됐던 부분입니다. 됐고요.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 등 노면차인데 속도죠. 속도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속도는 무조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도로교통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안전이죠. 안전에 가장 저해가 되는 상황이 속도가 되겠죠.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게 속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한 문제는 기본이고요. 시험에 따라서는 두 문제까지도 나오는데 이것도 이것저것 군더더기 다 빼버리고 두 문자로 뽑아들였던 거 기억나시죠. 보였습니까. 1, 1, 6, 1, 2, 8, 4, 9, 3이었죠. 그리고 고1, 8, 고2, 100. 고3은 사실 3차로가 아니라 최근에 만드는 신설도로들이 되겠죠. 부산대구 같은 경우에 부산 울산 부산대구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진 도로교통비 같은 경우에 안전성을 높여가지고 직선 코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여서 가능한데 이게 100이죠. 그런데 100이 있는데 시행규칙은 100인데 지방경찰청장이 이걸 10km 낮춰가지고 현실적으로 운행할 때는 몇 km? 110km가 되겠죠. 그리고 고속도로는 특히 뭐를 보시라. 고속도로는 최저속도의 제한인데 그게 몇 km? 50km죠. 이건 통일대속에서 다 50km였죠. 외곽에다가 박스에다가 외곽에다가 뭐였습니까. 몇이 50km, 몇이 50km, 몇이 50km. 그러면 그건 다섯 가지는 외곽에다 형광편으로 크게 테두리 쳐두시면 고속도로는 뭐야. 고속도로는 다 뭐가 되겠습니까. 최저속도 50km 제한이죠. 그리고 고1, 8인데 고2. 사실 고속도로가 1차로인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거의 잘 없죠. 왜냐하면 주행차, 추월차로에서 대부분 다 뭐하면 고속도로 가면 2차로 이상이죠. 그럼 100km가 되겠죠. 그런데 뭐의 경우는 대형 성압차하고 소형 화물차. 소형 화물차인데 중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속도를 조금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뭐 얘기하겠습니까. 80km죠. 그리고 여기는 90km가 되겠죠. 90km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화물자동차 중에서 특히 대형 화물자동차가 되겠죠. 그래서 1.5톤을 초과하는 것. 특수위험물은 80km. 이게 되겠죠. 고3 같은 경우는 102. 그리고 고3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고3에 해당되는 것은 그 밑에 가부터 카까지인데 그걸 우리가 별도로 다시 외우거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부분이다. 일단 그렇게 또 정리를 잘해서 봐주시면 될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꼭 잘. 두 문자죠. 1.1반도로 1.1.6이죠. 1.2.8. 시내도로 1.2.8. 자구 3. 자동차 전용도로는 최고 90km. 그리고 최저 30km이죠. 자구 3. 그리고 고1.8. 고2.100. 고3.100.2. 그리고 거기에 각각 또 서로 비교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거기까지 또 잘 기억해서 봐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속도는 꼭 기억해서 보시고. 속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죠. 다시 몇 가지 연결됩니까. 이 상황인데 오늘 같은 날. 비 오는 날이죠. 속도를 감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또 그 밑에 뭐하고 연결되냐. 100분의 몇으로 줄여야 될 경우. 20으로 줄여야 될 경우에 100분의 50으로 줄여야 될 경우에 100분의 20. 비 오면 100분의 20으로 줄여야 되겠죠. 오늘 같은 날. 그리고 눈 같은 경우는 20이니까 20mm 미만이 되겠죠. 미만이 되겠다. 20mm 미만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뭐입니까. 100분의 50 반으로 줄여야 되는 것은 가시거리 몇 미터. 가시거리 100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순서는 다르지만 이거하고 비교하니까 눈 몇 미터. 20mm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빙판길이죠. 빙판길.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순서는 우리가 1, 3, 2, 1, 3, 2. 조문은 얼어붙은 경우 먼저 나오는데. 우리가 외울 때는 뭐합니까. 이거하고 서로 비교되니까. 그래서 가시거리 100미터. 눈은 20mm 미만일 때는 20, 20mm 이상일 때는 100분의 50. 이렇게 또 구분되는 거죠. 이것까지 기억되죠. 그래서 자동차 속도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를 결합해 가지고 시험 문제에 또 잘 등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보시고 뭐 견인할 때의 속도, 제한속도 준수용은 한번 또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고요. 횡단검지, 안정거리 확보. 안정거리는 우리가 구체적인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운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통 속도 100km일 때는 100미터의 안정거리를 확보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할 뿐. 안정거리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다. 일단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안정거리의 종류, 이것도 우리가 공주거리, 제동거리 합쳐서 정지거리. 또 그림으로 그려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위험을 인식한 시점부터 브레이크 딱 밟을 때까지 간 게 공주. 브레이크 딱 작동해서 완전히 쓸 때까지 우리가 보통 스키드 마크가 적용해지는 거. 이것을 우리가 제동, 그리고 합쳐서 정지거리 이렇게 됐죠. 그래서 공주거리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운전자의 주관적인 신체 상태죠. 음주운전이라든지 과로운전, 졸업운전, 그리고 제동거리는 객관적인 도로의 노면 상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정지,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곧잘 등장을 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최근 기초 문제들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조금 출제가 덜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또 잘 거려해서 봐주시면 될 부분들이 되겠다. 됐고요. 자, 진로 양보 의무. 일단 이것도 아까 봤던 거죠. 느린 속도로 가려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서 진로를 양보해주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특히 이제 국도 1차로일 때 뒷차가 빨리 가려는다고 하면 앞차는 여기 있게 가려고 한다고 하면 살짝 비켜서 뒷차 먼저 보내주고 가라. 뭐 그런 것도 되겠죠. 좁은 도로에서 우선권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죠. 우선권이 어디에 있느냐. 오로막차, 내리막차 할 때는 내리막차가 우선권이기 때문에 오로막차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우측으로 빚게 사는 것이겠죠. 사람 탄 차, 사람 안 탄 차. 사람 탄 차가 우선권이기 때문에 사람 안 탄 차가 양보를 해야 되겠죠. 역시 우측으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서 양보하라.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동성자가,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물건 싫은 차, 물건 안 싫은 차는 물건 싫은 차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진로, 양보, 의무가 되겠고요. 앞지르기, 앞지르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앞지르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지르기는 방법과 금지시기 장소, 또 뭐 출제가 늘 되는 데라고 보셔야 되겠죠. 늘 되는 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지르기 할 때는 좌측으로 한다. 이건 우리가 운전할 때 상식이죠. 좌측으로 한다. 자전거는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을 해야 되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앞지르기 할 때는 방향지식이나 등화, 경험기 등을 가볍게 사용을 해주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앞지르기 방향지식이 됐고요. 그리고 금지시기 및 장소죠. 이것도 우리가 금지시기는 머리 속에 시뮬레이션으로 걸려보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앞차의 좌측에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에요. 그렇죠. 좌측으로 가야 되는데 나란히 가니까 앞지르기 하면 2단으로 차로를 2개를 변경을 해야 되니까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앞지르기 하면 안 되는 시기죠. 또 내 앞차가 그 앞차를 앞지르기 할 때는 두 대가 동시에 앞지르기 할 경우가 또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다른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이거는 앞지르기 금지시기죠. 앞지르기 금지시기의 두 번째는 법이나 시법에 따른 명의에 따라 정지 서행하고 있는 차. 경차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정지 서행하고 있는 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지 서행하고 있는 차. 이것은 앞지르기를 하면 안 되는 시기에 또 들어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또 그대로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그리고 금지 장소가 중요하죠. 다음 편에 금지 장소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교차로, 터널안, 그리고 다리 위, 그리고 도로에 구부러진 곳, 고갯마루, 그리고 내리막. 이거 금지 장소는 무조건 또 기억해서 보셔야 되겠다. 끼어들기 금지 장소는 조금 전에 봤던 앞지르기 금지 시기하고 같은 상황이 되겠죠. 됐습니다. 일단 그걸 잘 기억해서 봐주셔야 되겠다. 됐고요. 철길 건널목의 통과 방법. 이거는 조금만 쉬었다가 조금만 쉬었다가 나머지 뒤에 부분들. 나머지 부분 보시고 마무리는 모의고사를 징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